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보험자님이 듣고 싶어서 마스크를 만들기에 참여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. 오! 아 이게 이렇게 머리 위로! 멀리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는 없어요. 한 사람, 두 사람, 세 사람, 네 사람 다 우리의 힘을 합쳐야만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!